독백요리사 저 지금 3화까지 봤어요 재밌어요 누가 제일 잘하는 거 아냐고?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 먹어보고 싶던데 그 알리오 올리오인가? 보면서 그거 먹어보고 싶더라고 비빔대왕의 비빔밥이요? 그것도 신선하긴 했습니다 아 그 뭐야 근데 너무 쬐끔쬐끔 나오던데 한 번에 6화 정도 풀면 안 되나? 벌써 거의 다 봤어 엣지러너 VS 흑백요리사 뭐가 재밌냐고요? 엣지러너가 더 재밌지 3D는 원래 2D를 못 이기는 법이야 어? 3D라면 맛있겠는데? 뛰어라 공격 정수 지리아 합객 많이 오겠는 걸?! 흐흐흑 야 전판 요매네 와 또 싸워 오우야, 야 들어온다고? 진짜예요? 거비 아, 이걸 몇 번을 맞는 거야, 샴플, 진짜 아, 진짜 아니, 이거 너무 심한데, 이거는? 아니, 릴리아야, 이걸 내 탓 한다고, 진짜야? 아, 사 했는데, 나 아아 얘가 나 너무 좋아해, 렉사이가 우오오! 오오오! 히어라야 니가 이 게임을 이기면 안되지 그럼 누가 열심히 해 뺏어 뭐 데스 주려보라고? 그러면 이번 판 2 데스 정도로 끊어볼게 아니 뭐 하면 해요 근데 타블루스 영역력 창출 가치가 떨어지는거죠 릴리안 아랜가? 아랜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태어나 온다 아 늦게 했잖아 뭐야 이거 개꿀인데 안 죽어? 그래도 온라인 태웠네 나 이쁘다 나도 반응 중 와 그냥 4명이서 담궈네 너 휘드러 나오는구나 알았어 나도 가져올게 타야겠다 응 고 딜이야?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더 이득이었거든 타는 게 되나? 나이스야 나이스 너무 좋은데? 왜? 그럼 될랐나? 나 무공이야? 더 할래? 나이스 좋습니다 나 탑 쌓일게 끝났는데? 우리가 조합이 좋다 엄청 그리고 종글이 잘해 여기서 포인트 종글이 잘해 싸움봐야 될 거 같은데? 싸움봐야 될 거 같은데? 소리거든? 일로와 이녀석아 자 딱 릴리아는 전판도 못하더니 이번판도 개못하네 잘 좀 하자 크크크크 에이 전판이 잘했어요 입이 문제라서 그렇지 전판이 잘했어 걔 돈까지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은 입은 좋았음 감사합니다 그쵸 입이라도 좋아야죠 그쵸 입이라도 좋아야죠 그냥 이레른 죽었다 깨워놔도 카미를 못 이겨 이녀석아 어? 이거까지 다 감안하고 뽑은 거거든요 어 뭐야 자 약속시켰습니다 2대스 켈레 후 킨드레스 줄게요 킨드레스 잘한다 릴리아 너 잘하긴 해 근데 내가 없으니까 안되네 어? 릴리아 욕설 리프 피오라 패드립 신고 좀 또 재능은 있어 근데 전판이랑 다른 점 탑에 아카스가 없는 거 그 뿐이야 실망하지마 아니 근데 전전판 잘했어 솔직히 근데 탑의 소중함을 몰라 탑이 갱 받는 그 소중함을 몰라 봐봐 또 피오라를 미워하고 있어요 탑에 갱당한 피오라를 또 미워하고 있는데 릴리아 또 저러고 있는 게 그냥 레전드네 릴리아 리포트 왜 안하냐고요? 릴리아가 나 2승 챙겨 줬잖아 왜 리포트 합니까 왜 고마운 분이에요 릴리아 땡큐 전설의 키아나 카우스 좋아 오랜만인데 솔렘 파괴자들 키아나 카우스 오랜만인데 이거 이러면 탑에서 뭐 해줘야 될까 들어가는 거야 되는데 하밀 릴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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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좀 공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릴리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큰일인데? 서볼게 간 거 같은데 야 카오스는 우릴 버렸는데 태어나야 밑에가 그렇게 많이 밀진 못했네 이게 밑에 날뛰고 있습니다 미드슛? 될라나? 좀 애매한데 하고 있긴 해 아이 맛있어 프리징 해야 되는데 히어맨 지금 굳이 필요한가? 괭이가 나을 것 같은데 아아 팩스 높을 너희들이 뭐할지 너희들이 뭐할지 너희들이 뭐할지 어휴 어휴 해보자고? 진짜야? 어? 죽었네 가끔은 이세가 그냥 뭐야 제발 아 진짜 자 아니 퀸이랑 무슨 상관이 님들 미드 정갈이 망해서 지금 퀸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거를 몰라? 아니 알면서 그러는 건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텀 이겼으니까 잭슨 내려가나? 여기 잭슨? 이게 불그라야 이 녀석아 아 내가 이걸 딸 수 있을까? 지금? 하이 오리옷 아 아 진짜 미치겠네? 와 진짜 미치겠다 야 바텀만 가놓고 바텀이랑 정글이 싸우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이거 어디로 게임을 풀어야 되지? 으어? 어? 아군을 당했습니다 어? 나이스 나 이거 갈게 얘들아 어? 나 뺐는데? 어.. 노오 이미 끝났네 나이스 나이스 제발 바텀이 해줘야 돼 진짜로 아.. 버려 버려 어쩔 수 없다 아.. 버려 버려 어쩔 수 없다 보탑을 파악을 제압을 보탑 또 한놈한 영웅 대접받는걸라 척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.. 어.. 와.. 지금 야.. 지금 핑 설마 미드 탑 탓하는 거야? 진짜 실화야? 나 지금 방금 전까지 타일하고 있지 않았나 왜 폼 껐다 키니까 핀이지 제발 잡아줘 카이사야 아.. 제발? 나이스 뭘?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드인데 얘들아? 와.. 근데 카아스 바텀만 그냥 스무 번 갔는데 상체 탑하는건 진짜 레전드다 게임이 이게.. 와.. 이건 진짜 너무한거에요 진짜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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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ре 어? 잡았다 뭘 퐁 퐁 아빠 왜야 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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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오 왕자님 잘해 왕자님 아 잭스 여깄다 바로 내야겠는데 이거 어 나 좀 늦었니? 얘들아 나 빠르긴 하거든 근데 야 어디가 아니 집을 왜 가? 쑥 야 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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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내자 끝내자 아 어? 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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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미드 슛 얘들아 슛 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근데? 아니 이 정도 됐나 원래? 카우스야 와야돼 첵스 나오기 전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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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쳐 쳐 쳐 세나야 헛 둘 헛 후우 캐리 와 진짜 힘들었다 와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이 디스 거스팅한 카우스야 카우스아 좋았다 우리 진짜 등맞대고 캐리했다 이건 진짜 인정해야돼 자 자 이건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는 빼고 칠러코레프 1쯤 자 간식 해외 가사 구경 공연 하사 공연 감사합니다.